후추를 향해야 한다 후추 오키 와 이런 것도 탈 수 있네 와 진짜 크다 얘네 밥 주는 줄 알고 모여든다 와 진짜 크다 들어가자 여기 약간 바뀌었네 1920년? 엄청 옛날에 만든 데야 98년도 있어 진짜 맛있어 아 맞아 이렇게 돼 있었지 로비가 되게 박물관 같아요 체크인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유카타를 골라 입을 수가 있어요 오 오 오 우와 하 코 커 커 커 커 커 커 커 커 엄청 넓다 그치 엄청 커 넓고 진짜 좋다 이쪽에 현관으로 들어오면 옆에 화장실하고 욕실이 따로 있어요 이쪽에는 목욕탕도 있고 이곳에 와서는 저 뒤쪽에 있는 2층 건물에 숙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독채를 빌렸어요 아이 깜짝이야 수영을 잘하네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아 그러네 여기서 낚시를 해서 잡힌 물고기는 무조건 사야되고 이 옆에 직화 코너에서 구워주세요 그러면 이쪽 테이블에 와서 그 구운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먹이 먹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바 물고기 먹이를 구입하고 이쪽에 있는 낚시대랑 그물을 가져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돼요 신났네 신났네 어 온다 온다 물고기들이 lettuce 물고기들이 먹이만 쏙쏙 빼가고 지금 세 번째 시도해요 또 잡아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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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꽉 잡아봐 그렇지 어이 잘하네 우와 용감하다 아~~ 가자 여기서 베개는 잉어밥을 살 수 있어요 밥 달라고 입 벌리고 온다 밥 주는 거 알아 다 몰려들었어 밥 들고 있어서 배 타고 싶었는데 못 타겠어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한 밥 주는 건 이해 아닌데 너무 커 엄마 엄마 이것들 밥들 더 많이 와 아무것도 안 먹었어 거짓말 배 타고 싶었지만 밥 먹은 게 너무 좋아요 아님 나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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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렇게 먹을 수 있어? 당근 먹었어? 우리 집 왼쪽에 원래 여기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여기 있었지? 맞아 여기 잉어 여기 잉어 잉어들이 너 따라간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잉어들이 따라왔어 그치? 엄마랑 같이 이거 어디에다가 놔? 티슬들 줘 나 그렇게 하고 있어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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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? 이게 간장이야?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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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야 퀴즈야 응 이거 뭐예요? 꼬래 쫙 거기다가 이거 다 먹어도 돼? 응 다 먹어도 돼 이거 냉장고에 넣고 응 응 응 응 응 내 나이 6살 쩌에 한번은 체험당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지? 어떻게 왔지? 어떻게 사막에 왔을까? 거기는 응 어떻게 사막에 왔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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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네 토끼 귀엽다 귀여워 알록달록하게 만드니깐 더 예쁘다 그렇지 맛있어 안돼 맛있어 맛있어 참고 아마도 잘 안나와 잘 안나와 잘 안나와 잘 안나와 예이 예이 네 그리고 식당이 부족하면요 이 내용은 1개 정도? 1개 더 남아있어요 안녕! 아가씨가 이 영상은 알겠당 그래서 이 영상에 가득한 학교사는 왈치도 여기가 왔어요 enjoy 에잇 비 온 다음이라 그런가 하늘이 진짜 예쁘다 하늘이 높아? 응 가을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올 때 별로 티셔츠 밖에 살 게 없었는데 막상 오니까 또 막 물욕이 폭발하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날씨 좋구만요.